케이스들에 비해서는 되게 임프레시브한 케이스는 아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5월 달부터 본원에서는 인트로카디오 에코카디오그래픽 가이딩 하에 타비를 진행하고 있고 케이스 하나 발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수님들께서 옵티마 이미징 가이드가 어떤 게 타비에서 시술 중에 좋을지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카디오그래피는 1960년도에 이미 제한된 방법인데 인터뷰션 프로시저에서 이를 제한하기까지는 30년도의 갭이 있었습니다. 91년도에 서클레이션에서 돼지의 ASD를 이아트로제닉하게 만든 다음에 디바이스 클로저하고 나서 이 라이스를 확인함으로써 사람에게서도 인터뷰션 프로시저 때 이때부터 이미 TE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했던 논문이었고요. 아이스의 레졸루션이나 이런 디바이스들이 발달하면서 2000년도 이후부터 주로는 ASD 클로저나 EP 프로시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TE랑 아이스를 인압스 컴플리케이션을 ASD 클로저의 환자들에서 비교해보면 아이스에서 유의하게 컴플리케이션이 낮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이외에도 다른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특히나 ASD 클로저나 카테타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서 TE 대신에 아이스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퍼블리시되는 논문들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아이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마이트로 벨블러 플라스티나 트랜스 카트다 에오틱 벨블리플레이스먼트에서도 이 아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자료조사하면서 키워드를 검색해보니까 아이스에 대한 관련 논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도 이런 아이스의 역할이나 관심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크게 아큐나브와 비플렉스 이 두 가지 제품이 사용 가능한 상태이고 뒤에 케이스는 비플렉스를 이용한 케이스를 보여드릴 거고요. 저 같은 비기너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광각을 보여주고 또 디플렉션 주고 나서 락킹이 오토로 되는 비플렉스가 조금 더 사용하기는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여서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여주십시오. 네, 교수님. 케이스는 75세 남자 환자고 모델트 AS로 팔로업하던 환자분이시고 디스니 아쿼드에서 시행한 에코 팔로업에서 CBR AS 확인되어서 입원했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는 1년 전에 스탠드 코어 엠볼라이제이션 시행했던 환자분입니다. STS 코어 4점 때고 80세 미만 나이 때여서 처음에 흉백과 의논 하에 ABR을 먼저 해결했던 환자분이시고요. 환자는 수술장에서 어샌딩 에롤타에도 카시피케이션이 생각보다 심해서 어샌딩 에롤타에도 리플레스먼트를 같이 하려고 보호자에게 설명을 했는데 리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자가 설명을 듣고 리피즈를 하면서 ONC 하고 나왔던 환자분이고요. 이후에 타비로 다시 의뢰된 환자분입니다. 환자의 에코 카디오그램에서는 이장션 63%고 CBR AS에 합당한 소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시티 플래닝에서 보면 페리미터 71.6m고 다이아미터 22.8로 에볼루트 26mm로 처음에 밸브를 정했고 카시피케이션은 NCC에 주로 카시피케이션이 있었고요. LVOT 쪽으로 익스텐션되는 카시피케이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리 오스티아 헤이트도 14mm로 충분했고 그리고 페리페라에서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플락이 있지 않았고 다이아미터도 7mm 이상으로 7mm에서 8mm로 다 전부 충분했고요. 에울타도 토처스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큘라 SS는 라이트 라디아 아때리로 피그테일을 삽입하고 페모라 아때리에 16프렌치 디바이스 SS를 하고 페모라 베인에 9프렌치 아이스를 삽입해서 시술을 진행했고요. 아이스티비 RA에 위치된 게 보이고 저희가 에코카디오그래피의 파라스토론 롱 액시스 뷰처럼 RA, 트래스컬브, RV를 보고 있는 홈 뷰가 기본적인 뷰가 되겠고요. 그리고 피그테일이 RCC 커브에 위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카테터를 어드벤스하면 어센딩 에볼터를 볼 수 있고 여기 중간에 좀 잘리긴 했는데 레서커브에서 쪽에 플라크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카운터로 돌리면서 트랜스버스나 디스엔딩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환자는 조금 그게 잘 보이지 않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시술 전에 RV를 통해서 RV 쪽을 바라보면서 페르케다 이퓨션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임플란테이션 위에서 디바이스가 AV 크로싱 되는 과정이고 아이스 안에서도 크로싱 되는 과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로 이미지를 잡지는 못했는데 처음에 쉐로우하게 임플란테이션 하던 와중에 밸브가 뒤로 튕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커슴 안에 밸브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리캡쳐를 다시 시행을 했고 이번에는 다시 튕겨나갔고 우리가 페이싱 하면서 다시 밸브 임플란테이션을 했고 아이스상에서도 보면 점점 밸브가 임플란테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테이션 다 열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리면서 도플러를 봤을 때 특별한 리키지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 푸르고 나서는 뒤에 스커트가 보이고 도플러상에서도 리키지는 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조금 이게 셀프 익스팬더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아이스상에서 익스팬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밸브 펑션 평가하기 위해서 처음에 아래이뷰에서 숏에시스뷰로 잡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잡히지가 않아서 Rv로 들어가서 Rvot에서 위쪽 에울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숏에시스를 잡았고요. 이 경우에 에울타 벨브랑 Rvot, PV, MPa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2시 방향의 사파리 와이어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플러로 봤을 때는 영상이 나오진 않는데 12시 방향의 사파리 와이어 주변으로만 리키지가 있고 다른 파라벨블러 리키지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봤던 플럭도 그대로 온전하게 있는 게 확인이 됐고 페르크다 이피전도 처음처럼 없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돼서 시술을 종료했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는 포스트 에코에서도 특별히 파라벨블러 리키지 소견 보이지 않고 좋은 펑션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현재 안정적으로 출시 중에 있고요. 우리가 탑일함에 있어서는 에코카디오그래피를 여러 가지 카드형 모다리티 이미지 모다리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베스트 스트레티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스탠다드 어프로치로서 이전부터는 트랜스 에스파저 에코카디오그래피가 먼저 권해지고는 있었지만 있습니다. 이는 리얼타임 하이퀄리티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포스트 프레셔 컴플리케이션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3D 이미지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다른 스트럭처 하트 디지즈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베션 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툴이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엔토트라키오 인투벤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오르파닉스나 에스파거스 스톰의 인저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원에서도 한 차례 에스파거스의 블리딩 발생으로 헤마테메시스로 칼모클리핑 했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승련제 소노그래프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미니멀리스트 어프로치에 대한 개념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레트로스펙티브 연구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2015년도에 모델이터 세데이션 하의 TTE와 전신 마취와의 TE를 비교한 논문에서 양군에서 클리니컬 밸브 아웃컴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프레셔 타임에서는 모델이터 세데이션 그룹이 더 유의한 결과를 보여줘서 TTE를 사용하는 것도 탑의 시술에서 안정적으로 유용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 역시도 레지스트리 데이터이긴 하지만 탑의 시술에 있어서 전신 마취와 모델이터 세데이션을 비교했을 때 이나스토 아웃컴이나 모탈리티가 더 스페리얼한 아웃컴을 보여줘서 실제 통계상으로도 전신 마취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모니터 넌 에세지와 케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TTE는 전신 마취가 필요 없다는 장점 그리고 넌 인베시브한 메서드고 쉽게 해석할 수 있고 이미지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소노그래퍼가 에코 카디오파트에서 적절하게 개입하면 바로 컴플리케이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탑의 시술상 스파인 포지션이라는 거 그리고 환자가 모베스 하거나 아니면 크로닛 럹디지지가 있거나 하면 좋은 이미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얻을 때마다 탑의 워크플로우에 인트러프트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타미네이션의 가능성도 있고요. 이처럼 TTE는 모니터 넌 에세지에 케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강력한 것 같고 TTE는 하위 레졸루션 이미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를 두 개를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인트라 카드와 에코 카디오 그라피가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리얼 타임을 하위 레졸루션 이미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오퍼레이터가 직접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원할 때 뷰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디텍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베너스 액세스가 추가적인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인터벨니스트한테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러닝컵을 그릴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아래에 페이스메이커 리드가 있을 경우 인터피언스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아직 표준화가 덜 되어 있고 타비에 있어서 유용성이 아직 확장할 수 있는 서포티브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도 단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환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역시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 아이스의 가장 허들은 이미 장교육 교수님께서 저희가 950 케이스를 서울성물에서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많은 케이스를 TT 또는 TE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셔서 굳이 익숙하지 않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문을 찾아보면 아이스가 3D 렌더링 이미지라던가 레졸루션에 대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기존에 하지 않던 트라이커스피 밸브나 마이트럴 밸브에서도 인터베션 C 아이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향후 어떤 그런 미래적인 이유에서도 미리 이런 아이스에 익숙해지는 게 인터베션 이스트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발표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출원생이 좀 화를 냈을 것 같지만 저로서는 저희 강시호 선생님이나 최은호 선생님 없으면 절대로 탑이 안 하려고 하는 아이스북이 싫어가지고 저한테 채찍질을 주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저희도 요즘 탑이도 그렇지만 스트럭셔럴도 그렇고 EP도 그렇고 계속 아이스를 쓰니까요. 장비가 두 개 있는데 최근에 하나 더 구매 신청을 했고 필립스 건은 잘 보이는데 지멘스 건은 또 잘 안 좋아서 경쟁이 있습니다. EP 파트랑 하면 누가 지멘스를 쓸 거냐 누가 필립스를 쓸 거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TT보다는 이미지가 더 좋은 건 분명한데 T만큼 모든 액시스가 잘 보이고 파라벨블레 리키지도 잘 평가되고 이러진 않아서 저희도 러닝커브를 겪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잘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그거를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되게 잘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잘 볼 자신이 없고 그리고 저는 프로시저에 천척하고 싶고 그래서 TT 봐달라고 그러면 저의 코 선생님들이 와서 잘 잡아주고 그러니까 별로 불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에 대한 니드는 저는 사실은 없는데 젊은 스탭들이 아이스를 보고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인커리징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아까 유철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로 좀 디테일하게 잡아낸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뭘 잡아내시는 건지 아이스에 뭘 장점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저도 TT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잡아낸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TTE로 충분히 제가 지금 잘 보고 있어서 아이스에 대한 니드를 잘 못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예전에 참관 갔을 때는 랩트메인 컴플로마이즈까지도 확인하시는 모습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얼만큼 도리내지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근데 워낙 시술자의 경험이 많이 좀 디펜던트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년 전에 루틴하게 아이스를 계속 봤었었는데요. 그래서 뭐 근데 지금 타비 자체가 루틴화되고 시술이 되게 간단하게 끝나고 미니멀 타비 하다 보면 뭐 거의 사피엔스면 20분 이내에 끝나고 나가고 막 이러는데 아이스 펑쳐 저희는 템포러리도 안 넣으니까 LV 와이어 페이싱 하니까 그걸 굳이 펑쳐해서 아이스를 넣고 해서 보는 결국은 PBL밖에 없는데 큰 이득이 없어서 지금은 사실 잘 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 선생님께 질문 좀 드리려는데요. 경험이 이제 좀 쌓이셨으니까 혹시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스를 가지고 임플란트 덱스에 대한 가이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PBL에 대해서 결국 중요한 건 퀀터터티브 아네레시스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이 레졸루션 가지고 그게 판단이 쓰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 진원이 아 그 임플란테이션 할 때 덱스 가이드가 가능한지 이게 에오티 룬애시스 뷰로 잘 보면 에올타하고 이제 LV OT하고 LV가 이어져서 보이고 피그테일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사실 아직 저희도 한 다섯 여섯 케이스밖에 안 한 상태여서 그 뷰가 가장 좀 잡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던 케이스도 보면은 LV OT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덱스를 딱 보지는 못하는 것 같고 이제 오퍼레이터 교수님도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안 지오그래픽하게 보는 게 더 먼저고요. 확인 차원으로 이제 아이스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스타블리시드 된 가이드라인이 없죠. 매뉴얼도 없고 아이스로 덱스를 조정하는 그리고 밸브가 펴지기 전이고 모든 밸브의 덱스는 지금 엔지오그래피컬리 매뉴얼 프로토콜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이스로 그거를 본다는 건 아직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뭐 어불성설까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이스 안 배우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풀기 전에 마이트라벨브와의 관계를 강지호 선생님이 잘 봐주고요. 네. 그 다음에 퀀티테이션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숫자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건 그거는 저는 못하지만 강지혁 선생님이랑 최용호 선생님은 할 수 있고 강지혁 선생님 가능해요? 덱스? 아 덱스 보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에코스텝들이 너무 바쁘거든요. 에코스텝한테 와달라고 하면 잘 못 오시고 그래서 TE를 안 하고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시술하다가 나가서 TE를 제가 볼 수는 없으니 안에서 TE를 보는 게 훨씬 깔끔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이스로 덱스를 밸브를 미리 컨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마이트라벨브를 봐준다니까 마이트라벨브가 그와의 관계가 괜찮은지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AR 어마운트에 대해서는 어디서 새는지 안에서 새는지 밖에서 새는지 다 봐주고 많다 아니다. 강지혁 선생님이 얘기해 주면 내가 네 그러고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